학교 안팎의 비리와 잡음 여파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지는 광주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이 재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와 여고 선호도 하락 등으로 효율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명진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명진고는 지난 2022년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실추한 이미지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